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Stable Diffusion을 이용한 게임 아이콘 제작 방식을 소개하겠습니다 Stable Diffusion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기보다는 게임 아이콘 제작이라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부담없이 시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을 만들다 보면 이렇게 많은 아이콘을 그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어디서 사다 쓰면 가장 좋겠지만 아이콘은 게임의 컨텐츠나 디자인도 반영해야 되고 또 아트 스타일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드전이나 Stable Diffusion 같은 이미지 생성 AI가 등장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여기서 아이콘을 만들면 되겠다 였습니다 Stable Diffusion을 설치하고 실행하면 브라우저에서 이런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설치에 관해서는 안내하는 글이나 영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좌측 상단을 보면 Checkpoint라고 이미지 생성에 사용할 학습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 하나인 Deliverate Checkpoint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럼 사과 아이콘을 위해 사과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롬프트에 생성하려는 이미지에 대해 적습니다 사과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적고 아이콘으로 사용할 거니까 회화, 게임 아트, 고품질 그리고 스튜디오 조명 같은 키워드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프롬프트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적는 네거티브 프롬프트에는 Cartoon, 3D, Rendering, 흐리탐, 서명, 글자 참고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에 글자가 노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추가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바닥 반사, 대칭 이렇게 적었습니다 바닥 반사 같은 경우는 반사가 강에서 빛이 올라오면 나중에 마스크를 만드는 작업이 어렵고 그리고 대칭 같은 경우는 간혹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그렇게 대친된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프롬프트를 적어도 그 내용이 다 그대로 반영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사과 이미지 자체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배경색이 좀 더 일정하면 마스크 작업이 훨씬 수월할 것 같고 또 여기서 위치, 크기, 시점 등을 제어할 수 있다면 나중에 인벤토리 같은 곳에서 여러 아이콘들을 함께 봤을 때 훨씬 더 정리되고 안정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프롬프트에 배경을 어둡게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다시 한번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롬프트에 적은 검정 배경이 어느 정도는 반영된 것 같지만 바닥이라던가 다른 요소가 끼어들면서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고 전체적으로 처음보다 오히려 못한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프롬프트를 계속 바꿔가며 시도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조건들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컨트롤넷이라는 확장 기능을 이용하면 텍스트 투 이미지에서도 사실 그러한 조건은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좀 더 간편하게 아이콘 제작을 한다는 측면에서 이미지 투 이미지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투 이미지에서는 어떤 이미지를 프롬프트와 그 외의 설정 값에 따라 다른 이미지로 변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개의 설정이 나옵니다 CFG 스케일과 Denoising Strength입니다 CFG 스케일은 이미지를 변형할 때 프롬프트의 내용을 얼만큼 반영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Denoising Strength는 이미지를 얼만큼 많이 바꿀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앞서 사용했던 프롬프트를 그대로 가져오고 기본 설정 상태에서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생성하자 윗부분에 사과 꼭지가 나타났습니다 프롬프트의 내용을 더 반영하고 이미지를 더 사과처럼 바꾸기 위해 두 값을 모두 높였습니다 배경색, 위치, 크기 등이 제어된 상태로 사과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테스트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이미지 투 이미지에서는 프롬프트를 통해서 색상 제어가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시작 이미지에 색상을 주고 사과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과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같은 빨간 원을 이용해서 토마토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토마토 역시 그런대로 잘 만들어졌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토마토가 위아래로 길쭉해 보이는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꼭지의 위치였습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토마토의 시작 이미지를 형태에 맞게 새로 만들고 꼭지의 위치를 녹색으로 표시해 봤습니다 이렇게 시작 이미지를 바꾸자 토마토도 사과에서처럼 일정한 시점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한 가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바로 회화적인 느낌인데요 아무래도 프롬프트에 대한 경험이 적다 보니 충분한 조건을 주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체크포인트를 내려받은 사이트로 돌아가서 그 체크포인트로 만든 작업들을 보고 그 중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그 프롬프트를 일부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유명 작가들의 이름 아트스테이션의 유행 CG 소사이트의 유행 복잡함 높은 디테일 정확한 초점 극적 사실적인 페인팅 아트 등등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정확히 프롬프트의 어떤 내용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회화적인 느낌과 디테일이 훨씬 더 살아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빵 아이콘도 제작해 봤습니다 이렇게 만든 이미지가 실제로 마스크 작업이 용이한지 포토샵에서 직접 시험해 봤습니다 배경 제거와 테두리 제거를 아주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사과, 토마토, 빵 같은 단순한 형태에서 시작한 자연물이나 유기물은 어느 정도 시험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형태를 가진 인공물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포토샵에서 단순한 형태를 그리는 대신 블렌더에서 렌더링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형태와 색상이라는 기본 정보 외에 라이팅에 대한 정보도 기본 이미지에 담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붉은색의 육면체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의도한 이미지는 오래된 가죽으로 덮인 낡은 책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에 오래된 가죽으로 덮인 책이라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라이팅 정보까지 잘 반영된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더 추가해보기로 했습니다 황금 장식 표면에 새겨진 용 문양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생각보다 프롬프트에 적은 내용들이 잘 반영되진 않았습니다 토마토 꼭지에서의 경험을 되살려 시작 이미지에 더 많은 정보를 넣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준비했습니다 프롬프트를 보면 제 의도를 알 수 있는데요 오래된 가죽으로 덮인 책이란 부분은 동일하고 그 뒤에 마법, 주문, 풍부한 황금 장식, 정중앙에 큰 파란색 보석 그리고 표면 전체에 아주 많은 인그레이빙 장식이란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를 생성해봤습니다 시작 이미지에 넣었던 정보와 프롬프트의 내용이 잘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화려함은 보이지 못해서 밑에 설정으로 내려와 이미지 변형의 정도 그러니까 AI의 개입도를 의미하는 Denoising Strength 부분의 값을 높여봤습니다 프롬프트에 모든 내용이 반영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반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실험의 마지막으로 방패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앞서 가죽책을 만들 때 용문양을 제대로 그려놓지 못했는데요 이번에는 방패 중앙에 큰 사자 머리를 넣어서 그 부분을 한번 재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프롬프트를 보면 황금방패, 중세, 판타지, 워해머, 중앙에 황금으로 된 큰 사자 머리 그리고 풍부한 부조 장식, 그 다음에 사용감 등의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대로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도를 잘 반영한 것도 있고 전혀 동떨어진 것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미지를 새로 생성한 대신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 중에서 제 의도와 가장 가까운 것을 시작 이미지로 삼고 이미지를 생성해 보기로 했습니다 앞서 마법책을 만들 때 설정에 있는 Denoising Strength 값을 높였을 때 결과가 더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값을 0.65로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하자 지금까지 이 실험에서 만든 이미지 중에 프롬프트에 넣은 제 의도를 가장 잘 반영한 이미지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완성도 대신 한 가지 잃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작 정보에 있는 위치나 시점 정보 같은 것인데요 이 이미지를 보면 왼쪽의 시작 이미지에서는 방패가 약간 틀어져 있지만 만들어진 이미지는 정면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Denoising 강도를 0.55로 낮춰서 이미지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하나 골라 이미지를 두 배 업스케일링을 했습니다 기존의 큰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세부적인 디테일들이 훨씬 더 풍부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 이미지가 해상도도 낮고 디테일도 약간 뭉개져 있어서 조금 더 회화적인 느낌에 가까웠다면 업스케일링한 이미지는 형태나 구조도 좀 더 명확해지고 감춰져 있던 디테일들이 살아나 3D 렌더링에 조금 더 가까운 이미지가 됐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Stable Diffusion을 이용한 아이콘 제작을 실험해 봤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재밌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하나의 대상을 놓고 다양한 스타일로 풀어보는 실험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